요번에 뭐 어때? 만난 아가씨나? 궁금하시죠? 그렇지, 물어볼 땐 됐지. 딱해. 딱하고. 응. 성격도 좋고. 운동했던 친구에 대해서 그런지 상당히 감각적이고 센스가 있네요. 아버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대. 너무 꼼꼼히 보셨네. 예뻐. 아우, 이뻐. 운동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 엄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너하고 이렇게 취미도 잘 맞고 그런 것 같더라고. 부모님은 허락하셨네, 일단.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빠가 지금 발표를 하나 안 했는데. 진짜요? 아빠가 발표를 표현을 안 했어. 무슨 발표를 안 해? 왜? 뭔데? 아빠 새까만 후배지. 새까만 후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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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학교였어? 학교였나? 왜 학교 졌나? 아빠 후배라고? 왜? 뭘 엄마 대학교 후배지. 아, 학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같은 대학교 나왔어? 와, 신기하다. 맞네. 우와. 생각도 못 했네, 그거는. 또 그 소개받는 프로 보고. 응. 뭐야? 어, 뭔데? 그 안근영이에 대해서 과거 튜브까지 싹 뒤졌어. 그걸 왜 봐. 어머나, 아버지. 자연 색깔, 자연 색깔. 어머나, 어머나. 아버지가 벌써. 튜브를 싹 뒤졌어? 아니, 그게 알고리즘으로 뜨나 봐요. 저한테도 뜨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근영이가 과거에 출연했던 방송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후배랑 만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색깔, 색깔하는 변화는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다정복품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자문은 받아보세요. 그렇죠, 네. 저 변호사들이 자문을 좀 받고. 알겠습니다. 남자가 리대 나가면서 여자를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여자를 생각해가면서 이끌으라고.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수줍어했나? 응, 좀 그런 면은 있어. 아니, 나도 보니까 내가 막 엄청 뚝딱뚝딱 거리면서 바보처럼 약간 그러던데. 이거 싫어, 엄마. 신딱이잖아. 엄마는 이거 이거 너무 싫은 거야. 그렇지. 다 거기 돌아. 오, 손을 먹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유, 어떡해. 통화가! 결론을 빨리 내. 그렇다고 빨리빨리 선택하는 건 아니지.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빨리 내야지 한번 안아보고 어디 가든지 그러지. 너네 아빠는, 너네 아빠는 되게 과다 지금. 너무 급해. 급해. 형 빨리 가 그래. 빨리 가. 아버님은 지금. 손주 안아보고 싶으셔가지고. 오늘은 약속 없어? 오늘 나가야 돼, 이제. 나가야 돼? 어. 손주 다 봐주실 것 같다. 데이트인가요, 오늘? 오늘 어디 가지? 만나기 전에 좀 설레 거 아니야. 뭘 또 잔뜩 사오셨네. 온 줄 몰랐어요. 부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머, 이거 왜 꼬마 나겠다. 우리 근영 씨.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저 별이 애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야. 좀 더 걷자 같이 널 닮은 예쁜 길을. 기다려준 지금 순간까지도. 내리는 이 밤빛 속에. 너와 나 둘인가. 어머, 이미 반했어. 이미, 이미. 이미. 네. 어, 안녕. 안녕. 왔어? 안녕. 해벌레 나왔다, 해벌레. 해벌레. 저렇게 웃으면 목이 안 좋아요. 언제 왔어? 아, 언제 왔대?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고 이렇게 있으면 보이네. 안녕? 안녕? 떨려요. 일단 계속 좀 해볼게요. 잠깐만 있어. 어머, 떨려. 수놓고 싶어. 거기 해볼까요? 네, 둘만에 거기 갈게요. 네. 아까는 손동자 안 하더니 갑자기 아네. 손동자. 아까는 그냥 수놓았다. 다시 할게요. 아, 그래요? 수놓고 싶어.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긴장했어, 긴장했어. 긴장했다, 긴장했다. 둘만의 추억을 써놓고 싶어. 왜 이러지? 다시 할게요. 긴장하는 거야. 긴장되는 거야. 지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떨리죠?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근데 그럴 것 같아. 긴장될 것 같아. 신경 쓰이지? 사실 저렇게 일할 때 누가 온 게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저 찬스를 물고 뜯어야 돼. 쫙 물고 뜯어야지, 저 찬스를. 일단 좀 신을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 또 궁금했어. 아기 같아, 둘 다. 잘 있었어? 작가님, 여기 근형이라고. 아, 네네. 자, 뭐라고 소개해? 뭐라고 소개해? 네, 자. 일단 중요하죠. 아, 태범이 생각난다. 작가님, 여기 근형이라고. 아, 네네. 수빈아. 근형 씨, 근형이라고.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시고, 지금 감독님. 예! 아, 진짜. 아니, 그렇게밖에 못해, 진짜? 아니, 근데 뭐가 이게. 이 기백과가 뭐야? 여자친구라고 하기는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아니, 지금 현재 호감을 갖고 만나고 있는 사회가 안 돼?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해둬도 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재중 씨에게 물어볼게요, 재중 씨. 자, 뭐 나는. 요즘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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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아, 그렇구나. 근데 만나고 있는 건 맞잖아. 근데 만나고 있는 건 맞잖아. 역시. 아, 유동산이 다르다. 귀환 읽자. 귀환 씨, 누구예요, 옆에 분이요? 어, 여자예요. 정말 여자예요. 그러니까, 용준 오른쪽만 보면 살기 힘들어. 왼쪽을 보고 힘을 내야 돼. 알았지? 오른쪽만 보지만 왼쪽을 보고 힘을 얻고자. 오케이? 자, 녹음실 이런 데 와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와봐요. 처음 와봐요? 오, 신기하지? 응, 진짜 신기해. 오, 맛있는 거 봤네. 먹고 싸웠나 봐. 이거 뭐야? 아, 간식. 간식? 아, 사 왔어? 아니에요. 만들어왔어. 만들었다고? 이거를? 이야. 진짜? 집에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간식을. 아, 직접 집에서? 어머, 저 정성인데. 어머, 귀여워. 이걸 만들었다고? 어, 뭐야? 대박, 진짜. 이야, 진짜. 요리 잘한다 그랬잖아요. 맞아. 네가 직접 만든 거야? 어, 직접 만들었어. 우와. 어... 무슨 말이야? 이것 좀 보래. 어, 너무, 너무 고마워. 일단 먹을까요, 일단? 네. 아, 진짜 잘 먹을게. 저런 신혼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이야, 너무 보기 좋다. 쿠키도? 아, 쿠키는 샀어. 아, 이건 산 거고? 아, 이건 산 거고? 아, 이건 산 거고? 스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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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콘도 샀지. 그만해 줘. 아우, 좀 센스. 스콘도 샀어요. 멈춰, 이 자식아! 입 닫아! 이게 하트가 오빠 거고 어머, 웬일이야. 하트가 오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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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라야지, 달라야지. 달라. 고시야, 달라야죠. 하트가 있어. 아, 진짜? 그 안에 딸기가 하트가 하나만 있네. 아, 그래네. 아, 그래네. 야, 이때 신고 갈 거 같아. 아, 이때 신고 갈 거 같아. 저때 좀, 네. 이때 신고 갈 거 같아. 설레요. 설레 거 아니야. 아, 오늘은 더 이뻐. 하트 여기 있어요. 하트. 하트. 하트 내놓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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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뭐야 이거? 아, 그때. 정말 서로의 호흡 소리까지 다 들리는 공간이잖아요, 조용한. 맞아, 맞아. 아니 되게 설레인다. 설마? 아, 진짜 미치하다. 입실 저도 아름다워 보일 때죠. 떨려요. 아, 미치겠다. 심쿵하지, 진짜. 아, 우리 홍준이. 오, 됐다, 나왔다. 뀨 어떻게 해야 되지? 뀨? 어떻게 해야 될까? 뀨을 어떻게. 뀨. 하나, 둘, 셋. 뀨. 아, 정말. 뀨. 이거 맞는 거야? 소떡이 몰아주기. 소떡이 몰아주기. 아우, 귀엽다. 됐다. 또 하나 뭐하지? 보라 틈 할까요? 보라 틈. 아, 하트 짜고. 둘이 너무 좋아 보인다. 자, 다음. 아, 개인적으로 정말 둘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보면 볼수록 더 빨리 들어간다. 어. 이야, 잘 되고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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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그래, 그래, 그래.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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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과연? 아, 설마. 어, 왠지, 우리가. 그래, 어깨, 그래, 그래. 어, 왠지, 우리가. 아, 그렇지. 나이스 터치. 그래. 나이스 터치. 아, 태봉아 어디 있냐. 다 됐다, 다 됐어. 손톱이 닿네요, 손톱이. 아유, 소심해라. 우리 가만. 시대쪽 해야 돼. 아이, 보기 좋다. 어, 이제 여기서 고르면 돼. 보라트 일단 가만. 어, 보라트 좋아요. 그렇지. 어, 이거. 그래. 이거 고르는 맛도 있어. 오, 신기해. 이거 몇 번 찍어봤어? 저는 한 번. 아, 진짜?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지, 근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쑥스러운가 봐. 설레서. 그치. 오늘이 제일 재밌어. 오늘이 제일 재밌어요. 오늘이 제일 재밌어요. 오늘이 제일 재밌어요. 오늘 표현 많이 한다. 진짜로. 군영 씨가. 저희는. 파랑 찍은 오늘이 제일 재밌었어요. 얼마나 재미없게 살았었는지. 저 정도 하고 재밌었다는 거야. 야, 이규환의 시선은 정말. 진짜. 남과 다르다. 근데 진짜. 여자, 이 군영 씨가 묵치씩 하면서. 난 정말 진국인 것 같아. 나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나는 정말 우리 군영 씨는 정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야. 다음에 마이콜에 도전해야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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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일단 사진관에서 다음을 한 번 더 기억하네. 애프터를 딱.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우, 잘 어울려. 아이, 보기 좋다. 아까 말한다. 애플로우 Deutschland. 우리 군영 씨는, 맘에 들 Join. 지금 시작하며 TV는 누가 보냈지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함께 Traf. 우리 군영 씨는 다시 말했다. 그리고 여성 씨는 다시 말았다. 그리고 그 자유 씨는 다시 말했다. 이제 아 시리 씨는 다시 말했다. 그거 할까? 이 책들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책들은 다시 말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그때 parch다. 여러분이 다 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